네 여러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이별에서는 광고 드린대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연구위원님 저희 자주 뵙죠? 연구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미리 들어보는 2022년 중국투자 전략이거든요. 그럼 일단 중국시장이 현재는 아무래도 악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호재보다는 어떤 악재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10월달 전망에서 중국의 3대 악재를 지칭을 했거든요. 악재가 너무 많지만 공동부인이 이런 것들 제외하고 저희가 8, 9월 이후부터 전력난 얘기 나오면서 제조업 쪽의 가동 중단 관련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었고 헝다그룹하고 부동산 리스크가 두 번째 세 번째가 개인적으로는 경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소비시장이나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소비경기 관련해서 좀 부진한 부분들 자동차도 안 팔리고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세 가지 악재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보는 것들이 일련의 정책들의 결과물이고 보실 때가 가장 시장에서 언론에서 난리가 날 때가 악재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고 저희는 이제 실마리가 좀 해결의 실마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게 10월 전망의 내용이었고요. 각각의 내용들이 악재들이 어떻게 진정이 되고 있는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전력 대란 이슈 얼마 전까지 중국발 공급 충격 중국이 셧다운된다 공장도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떤 올해의 원인을 찾아보면 이렇게까지 전기 공급이 부족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꺼진 것들은 결과적으로 상반기에 수요가 굉장히 좋았고 전력 공급 대비 전력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렸고 이제 9월 이후에 중국에서 이런 공급 차질이 생기고 공장이 꺼진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의도치 않게 석탄 가격이 오르고 화력발전소들이 뻗고 해서 이제 의도치 않게 생긴 문제하고 의도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난번 슈카님 뵀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에너지 소비 통제를 한답시고 약간 이제 지방 관료들에게 푸시를 가했고 9월 달에 이제 그런 의도에서 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은 의도치 않게 이제 꺼진 것들은 결국에 화력발전의 문제고 화력발전의 문제는 석탄 가격이 주도한 것들이니까 중국의 연료통 가격 같은 걸 제가 텔레그램 이런 데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일단 다행히도 국경절 연휴 10월 7일, 8일쯤 끝나고 한 2주 동안은 정부가 이제 어떤 공급 전략이나 석탄 가격을 안정화시켰다고 대책을 얘기했는데 연전연패했죠. 시장이 계속 이겼고요. 상품선물 시장에서 계속 상한가를 치고 가격이 계속적으로 폭등을 하다가 지난 3일 전부터 결국에는 시장화된 방식으로 한다 그러다가 저승선자들이 잡쳤죠. 중국의 NDRC라는 부처에서 직접 정주에 있는 거래소라든지 그런 데 가서 공안국도 같이 가서 투기 세력 때려잡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3일 연속 하한가를 다시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품가격이 오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품을 늘리거나 아니면 비축함을 풀거나 그게 아니라 정부 관리들이 거래소에 가서 때려잡아서 하한가가 나온 건가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석탄 공급이 전년비 4%밖에 증가하지 않고 전력 소비나 공급량은 13%, 14%씩 늘다 보니까 석탄 공급을 늘리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석탄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고 종종의 이유로 못 늘렸다가 최근에 늘린다고 10월 달부터 하고는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연료탄 쪽에서 가격이 안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투기 세력 작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인 소위 말해 중국 스타일로 하면서 일단은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가고 그런 식으로 야간하고 주간 시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3일 연속 잡히고는 있습니다. 저는 연료탄 가격이 빠져야 중국의 상품 가격도 빠지는 실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가동이 중단되면 될수록 8, 9월 달에도 보시면 초기에는 마그네슘 이슈도 있고 공급 대란이 있는다고 하는 그런 품목들은 결국에는 가동이 중단되니까 더 악순환으로 가격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돌아가서 가동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 공급이 느는 거고 그 징후로서 석탄 가격을 꼭 보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건 좀 빠지기 시작을 했다. 두 번째 조치는 화력발전소들이 제가 뻗었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당연히 연료탄 가격이 톤당 500위안에서 600위안 정도가 손익분기점인데 지금 2,000위안까지 갔었었거든요. 3배가 넘었네요. 네, 3, 4배가 넘으니까 얘는 화력발전소 입장에서는 그냥 할 때마다 당연히 손해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8월부터 가동이 동기부여가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최근에 사실은 전기료 인상을 시작을 했죠. 이 전기료 인상을 내년에 저희 전망할 때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10년 동안 전기료를 올린 적이 없고요. 10년간 안 올리는 게 가능합니까? 사실상 중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 상하 제한폭이 10%씩 있었는데 기준가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최근처럼 석탄 가격이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업용이나 산업용 전기는 거의 억제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저희 아시잖아요. 중국이 세계공장 역할을 하면서 물건 싸게 파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중국은 인건비 상승된 부분을 정부 주도하에 전기료나 수도비나 여러 가지로 억제를 시켰던 게 중국인데 이제 신재생 전환이나 화력발전 낮춘다는 어떤 목표 하에서 전기료를 안 올리면 화력발전소 돌아가지 않으니까 1차적으로 화력발전소를 일단 돌리게 하려고 인상을 시작한 것도 주목은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전기료를 올리면서 화력발전소들이 10월, 11월에는 좀 동기부여가 생길 걸로 일단 기대는 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석탄 가격하고 전기료 상승이 1차적으로는 10월 달에 이런 의도치 않은 송전 제한 이런 것들을 9월 대비 완화시킬 가능성은 좀 높다. 그래서 저희가 가동률은 계속 주관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의도에서 끈 것들은 정부가 이미 메시지를 보낸 게 리커창 총리가 요새 너무 급하니까 지방 관료들한테 사실은 이중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하나는 탈탄소니 뭐니 하면서 너희들 상반기 에너지 소비 감축해라라고 그렇게 정말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그렇게 세게 쫀 다음에 이제 와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강제로 또 그렇게 공장 끄지 말아라고 메시지를 최근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분기말 지방관료 평가 때문에 이제 이런 무슨 뭐 알루미늄이니 마그네슈미니 등등의 이런 것들 전기 소비 많이 한 것들을 껐었는데 켜지는 증오가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시장이 코멘트를 한 것 중에 요새 뭐 자동차 칩 부족도 문제인데 마그네슈 같은 것들이 중국의 섬서성이라는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 얘네 가격이 폭등을 했고 폐광이나 이런 이제 공장이 문을 닫아서 앞으로 칩이 확보가 돼도 알루미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료인 마그네슈이 없어서 자동차에 이제 가동이 못 올라온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그네슈의 경우도 결국에는 전기를 꺼버릴 확률 꺼서 그렇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가 10월 11월에는 일단은 키계약 가능성이 좀 높다 단발성으로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조업 쪽에 중국의 공급 중단이나 제조업 쪽에 이런 셧다운 가동 중단은 우리가 9월 달에 촛불 켜고 신호등 켜고 꺼지고 이런 어떤 얘기들 했던 때가 사실은 정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표들이 확인되면서 10월 11월에 이제 수출도 좀 하고 가동도 좀 나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보통은 이번 겨울이 만약에 추워버리면 석탄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또는 기름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때가 정점이 아니냐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중국 정부가 나서서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니까 오히려 그때가 좀 정점으로 보는 게 앞으로 좀 나아질 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입장에서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쓰고 70% 정도로 오래 전기를 공업용으로 썼기 때문에 2차 산업을 주로 많이 보고 지금 슈가님 얘기하신 에너지 대란 관련된 난방 시즌하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주거용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많을 텐데 저는 이제 그쪽은 후순위로 보는 거고 제조업이 꺼질 만큼의 상황까지 오는 거는 결국에는 전력이 꼭 부족했다기보다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고 미스매칭이라는 게 많이 나서 화력발전이 쇼티지가 난 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성별로 중국을 보시면 어떤 성들은 발전량 대비 소비량 비율이 180%도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그냥 의도적으로 끈 거고요. 전기는 남아도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신호등 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중국의 흑룡강성이나 이런 동북삼성은 실제로 소비 비율이 70%밖에 안 돼서 공급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방 시즌은 큰 상관은 없고 LNG 가격이나 일부 특수 품목에 영향을 주지만 공장이 더 꺼지는 문제에 대한 시장의 걱정은 그게 제일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테크, 자동차, 조선소가 꺼지고 화학이 더 꺼져서 가격이 더 오르고 이런 것들은 지금 보고 계신 현재 시점이 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라고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대라는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게 헝다그룹까지 부동산 리스크인데 헝다그룹 오늘 상장을 다시 다시 시장 재개가 됐는데 시장 전체로는 큰 반응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홍콩 증시에서는 부동산 업종이 제일 수익률이 좋았죠. 그래서 앞서서 설명 많이 하셨으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재 1년에 이런 모든 리스크는 시장에서 궁극적인 걱정은 헝다발 부동산 리스크보다는 작년부터 했던 부동산 규제 발 결과물로써 헝다그룹이 어려워진 거고 그다음 단계로 시장에서 걱정했던 거는 이러다가는 제2의 제3의 헝다가 나올 거고 디벨로퍼들이 연쇄 파산을 하게 되면 건설업체 하청업체 그리고 가게까지도 충격을 준다는 게 앞으로 시나리오가 되는데 다행히도 인민은행장이나 금융당국이 최근에 조목조목 짚었죠. 사실 이례적이에요. 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개입은 안 한다고 봤는데 말로 봤을 때는 수요 규제도 완화하고 실수요도 진작하고 디벨로퍼에 대해서 특정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헝다 타이틀이 어떤 파산이 나는 게 사실 두려운 게 아니고 얘가 무너짐으로써 수많은 디벨로퍼들이 같이 무너지거나 금융 부채가 커져서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거나 업황이 굉장히 나빠져서 줄도산하는 것들이 무서운 건데 그냥 헝다 관련해서 공포에 대해서 인민은행장이 정확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벨로퍼 쪽으로 전염되는 걸 차단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금융 부채 관련해서 차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그 부동산 주가 오른 거는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규제의 폭풍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규제를 조절하겠다라고 인식한 거죠. 그래서 저는 헝다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회사 매각하려고 거래정지했다가 실패한 걸로 나오고 있고 양쪽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방금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언론에서 누가 문제로 지금 저쪽에서 문제다 매수 측이다 매각 측이다. 자회사 파는 문제로요? 네. 그래서 같은 디벨로퍼 업계에서 사겠다고 거래정지를 했던 건데 협약 파기가 된 이유를 양쪽에 서로 지금 어떤 삿대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연말을 넘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디폴트는 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23일이다 한 달 유의한 이런 거는 제 생각에 11월까지는 대략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 2분기가 원금상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홍다가요. 홍다가요. 그래서 저는 잠깐 수면으로 나온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안심을 하는 거는 인민은행이나 금융당국에서 규제 리스크를 완충하거나 지금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것도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1분기 전에 연착륙은 하는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이슈로 닥쳤는데 제2의 리맘브라우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시장의 평가가 나왔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그래도 중국인민은행이 뭔가 인지하고 말을 함으로써 그렇죠. 콕 집어서 또 얘기를 함으로써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죠.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중국 소비시장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이걸 또 알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야 뭐 화장품품 주가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 잘 안 되는구나 요즘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중국 소비시장이 좀 안 좋나 봐요. 어땠던가요? 중국 소비시장이 지금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의 수출이나 부동산 경기 사실 좋았었고 그 다음 바턴을 내수가 후행해서 이제 건네받는 게 중요한 건데 저도 중국 정부가 올해 정책을 부양체로 너무 안 써서 사실은 소비를 요새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보다 체감적으로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국 성장률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4.9%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준선 한 5%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소매 판매라고 나오는 데이터가 2, 3%밖에 안 나와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지금 재택이든 뭐든 간에 소비가 이렇게 나쁘다는 거는 저희도 지금 계속 좀 들여다보는 중이고 요새 뭐 중국에서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 자동차도 안 팔리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경기차만 좋죠. 나머지는 지금 다 안 좋은데 제 생각에는 소비 여력이나 구매력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이렇게 떨어질 때 보통 하단을 잡아주는 게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내년 1분기쯤에 제가 부동산도 연착륙한다고 보고 제조업도 대충 전력난도 좀 지나가고 있어서 수출 떨어지는 정도 수준에 따라서 좀 연착륙한다고는 보는데 소비가 이렇게 안 받쳐주면 중국의 성장률이 5% 밑에서 계속 맴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결론을 내기보다는 지금 동향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중국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칩이 부족해서 자동차가 안 팔리고 스마트폰이 요새 되게 안 좋은데 공급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 공급 차질이 없어도 소비 수요가 안 좋아서 안 팔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중국의 고가 제품이나 내구제나 자동차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 그러니까 공급 차질이 풀리더라도 너무 낙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아직 의문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5%가 보통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 성장률인데 3분기 성장률이 5%가 넘지지 않았죠. 깨졌죠. 또 소비도 부진하다 그러면 중국이 얼마 전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내수 창출, 내수 내수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못 따라가고 있네요. 현재 수준으로는 올해 통화정책, 재정정책도 되게 안 썼고 아시는 대로 부동산 규제도 했지 산업 규제도 했지 서비스업도 각종 공동부인이 뭐냐 하면서 지금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이렇게 뭔가 통화를 긴축적으로 하면 재정도 좀 쓰고 재정이 긴축적이면 통화도 좀 쓰거나 산업 규제를 안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냥 트리플 규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전망으로서 한 축 중에 하나는 지금 모든 보신 악재들이나 지금도 소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대로 되돌리는 걸 지켜볼 수 있는 게 그나마 가장 큰 기대요인이에요. 여기서 더 하려면 5%가 계속 깨지는 거니까 하한선은 지키는 전략은 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저도 4분기에 중국 정부가 만약에 내구제 소비 부양책이나 추가적으로 재정정책을 안 낸다면 소비 관련된 리스크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연계가 되냐면 아까 알리바바 얘기도 하시고 전자상거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가 광군제라고 해서 11월 쇼핑 시즌도 있는데 재택에서 언택으로 소비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국경적 연휴도 보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구매력이 나빠서 이렇게 소비 지표가 안 나오는 거면 중국 소비주나 전자상거래들이 이제 규제도 대충 저도 픽은 지났다고 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4분기에 전력난도 좀 지나가고 황다도 지나가면 개별 기업이나 산업 보실 때 소비 지표나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21년 중국은 사실 올해는 악재의 한 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2022년 중국은 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일단 몇 가지 가정을 어차피 또 틀리겠지만 가정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올해는 역대급 규제 역대급 타이탄 정책 아주 짠물 거시 운영 그래서 제가 정의하기로는 중국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본인들의 약점을 커버하는데 너무 집착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 쪽에서 석탄이 약점이고 또 부채 문제에서는 부동산 리스크가 제일 큰 거고 공동부유도 결국에는 얘네들이 정치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제일 두려울 텐데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부양보다는 선 시스템 구축인 것 같아서 내년은 제가 어떻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냐면 세팅과 빌드업을 했고 내년에는 휴직이나 혹은 어느 정도 세팅을 해서 신재생으로 몰아간다 규제로 몰아간 다음에 딱 틀을 쳐놓고 이제는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정책 공포를 느꼈던 거는 세팅할 때고 내년의 경우는 일단 얘네들이 부작용을 좀 수습하고 어느 정도는 관망하는 시즌으로 보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얘기를 내년에 드리면 내년이 이제 시진핑 만기 10년이잖아요. 내년 11월 달이 가장 큰 뉴스죠. 시진핑 속 4년 연기 아마 상반기에 동계올림픽이 있지만 사실 저는 그 이벤트는 크게 안 보고 하반기 11월 달에 있는 3기 지도부의 출범 여부 11년 차가 되느냐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 통상적으로는 10년 차일 때는 규제를 좀 수습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역대적으로 좀 그랬기 때문에 제가 부양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올해 뭐 역대급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포감은 완화되는 게 저희 생각이고 14차 5개년 계획이 올해 1년 차였고요. 내년이 2년 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정책이 집행이 되는 뭐 예를 들어 5G든 신재생 투자든 풍력이든 ESS 투자든 신형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좀 집행되는 특징이 있고 올해 너무 짰으니까 내년에 정상적으로만 돌아와도 아마 체감적으로는 중국 때문에 매일매일 이걸 악재를 봐야 되는 것들은 진정이 된다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그럼 2022년은 올해 2021년이 사실 또 이렇게 짠물 정책을 중국이 펄이라는 것도 예상을 잘 못했는데 일단 엄청나게 짰죠. 짜고 2022년에는 이렇게 시스템을 잘 설정을 했으니까 짠물로써 본인들은 네 본인들은 이게 과연 안 좋게 갈지 좋게 갈지 좀 관망하는 한 해가 될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연말까지는 좀 수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규제도 좀 수습을 하고 이제 뭐 믿든 안 믿든 중국이 싫든 좋든 간에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세팅을 한다고 한 거고 그거의 결과물로써 지금 뭐 이렇게 전기대란도 나오고 가는 길에 따라서 나름 부작용이 난 거니까 수습을 좀 하고 슈가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모니터링을 좀 하겠죠. 이거를 더 뭔가 펜스를 더 강하게 울타리를 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노는지를 좀 보겠죠. 그러면 저희가 2020년 중국을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이런 중국에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면 어느 쪽을 좀 주의깊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여전히 내년에도 정책을 보셔야 되는데 정책의 방향성 몇 가지만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공동부유 정책 좀 요새 조금 다시 화두는 아니었는데 요새 최근에 중국이 부동산세 종부세 도입한다고 얘기가 많아요. 중국이 내년에 아마 공동부유 관련해서는 세금 도입이 되게 화두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종부세 비슷한 거 거래세나 보유세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될 경우 즉 당장 도입은 못하고 아무리 야당이 없는 나라지만 입법 과정이라는 게 이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입법을 빨리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저는 중국 부동산의 리스크는 진짜 그때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세금을 도입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무슨 뭐 1억 채가 비었다는 3천만 개 지었다는 거는 지금 저의 논쟁이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장기 매물이 나올지 여부는 앞으로 종부세 입법이나 보유세 거래세 이런 것들에 대한 캐피탈 개인에 대한 어떤 입법 과정이 내년에 있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진짜 이제 시작이 게임이라고 보고요. 소비세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소비세 때문에 중국의 마우타이 같은 고가 주류 업체들 소위 빼갈 주식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중국이 지금 소비세의 경우는 15%나 10% 적용도 되고 이게 왜 영향이 크냐면 결국은 양극화 줄인다고 그러고 중산층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세원을 돌려주고 이러려면 고가 제품에 대해서 이제 물릴 수 있거든요. 사실 중국은 지금 화장품도 소비세가 낮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명품도 그렇고 럭셔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꼭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소비세나 사치세 도입 가능성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중국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 중국의 노출도가 많은 럭셔리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사실 저는 경계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만큼의 이런 악재들이 빈발하진 않겠지만 지네들이 세세하게 내년에 세금 정책을 좀 쓸 것 같으니 공동부유 정책에서 조금 피해주와 수혜주를 좀 찾자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아까 에너지 정책 얘기를 좀 드렸는데 결국에 앞으로 중국은 2,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어찌됐든 신재생 투자를 강요할 거예요. 석탄 비중을 낮추거나 너희들이 올해처럼 의도치 않게 이렇게 셧다운이 안 되려면 무조건 대출해 줄 테니까 신재생 투자하라라고 강요할 거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태양광 풍력도 좋지만 내년에는 ESS나 특구업 설비나 여러 가지 이런 송배전 설비 이런 쪽에 투자 기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전기료가 인상된다는 부분에서도 10년 만이기 때문에 중국이 전기료 상승을 했을 때 특히나 중국이 철강이나 비철이나 화학제품에 대해서 전기료를 따로 책정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상한선을 10%에서 20%로 대부분 올렸는데 전기료 인상 폭을 그런데 무제한으로 터놨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전력난 이슈가 좀 지나가면 제가 지방관료라면 전해 알루미늄이나 아까 말씀드린 화학제품이나 마그네슘이나 여러 품목의 에너지를 많이 쓸 경우에는 40%, 50%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전기료를 올려. 네, 전기료를 올려. 그 특정 사업들은 설비를 고도화하거나 어떤 다른 신재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고사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 시즌별로 이렇게 중국이 자주 송전 제한이 발생하고 공급 제한이 생기고 특정 품목들은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나는 현상들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역시 중국의 투자 아이디어로서 신재생은 내년에 그냥 정해진 답이고요. 내년에 14차 5개년 계획이 2년 차이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주들 중국에서 수소든 ESS든 해상풍력이든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조정 시에는 관심을 꼭 갖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미중 관계도 내년에 좀 개선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지난 4년 동안 지금 무역 쪽에서는 전혀 개선 여지가 없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뉴스 요새 관심 있으시면 류호 부총리하고 USTR의 대만계 타이 대표랑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싸움 중이거든요. 양쪽 다 필요성을 느끼는 거는 상호 간의 보복 관세율이 지금 25%인데 지금 공급망 때문에 이 난리가 나서 지금 글로벌 인플레가 이렇게 난리인데 사실은 관세 배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트럼프 때 걸 유지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실상으로는 관세를 배제하는 프로그램을 연말 안에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래서 미중 관계는 약간 수임팩터처럼 내년에 조금 기대 안 했었는데 4년 만에 드디어 관세가 내려가네. 교육량이 좀 좋아지네. 이런 쪽의 업사이드 요인으로 좋은 이슈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꼭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에너지 쪽이나 공동구정책의 세원 쪽이나 미중 관계 이런 것들을 정책 환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슈가 많네요. 부동산세도 그렇고 소비세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 럭셔리 시세 이런 거를 도입을 해버리면 명품주나 고급 화장품주들은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단어는 재생에너지는 사실 결정된 답이다. 전기료를 올려버리면 특히 특정 기업에 대해서 너희가 일정 이상 썼을 때 분야나 품목에 대해서 50% 두 배 막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 기업들은 고사할 테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의 수요는 굉장히 크게 늘고 어차피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남는 전기들 충전하는 보관소 ESS 같은 것들의 수요는 또 되게 크게 굉장히 크게 늘 것이고 어느 정도는 그쪽 산업은 사실상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중국 전기차보다는 ESS 쪽으로 더 좋게 봅니다. ESS요? ESS가 사실 우리나라가 강국 아닙니까? 강국이죠. 중국 포맷대 중국도 나름대로는 큰 업체들이 좀 있는데 저도 사실 이걸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장한다는 개념 자체랑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이걸 투자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고 내년에도 이제 수소 관련 투자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상품 가격이나 이런 예를 들면 태양광의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폴리시키온이 너무 올랐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이제 모듈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걸 떼다 쓰는 업체들이 지금 파업을 할 정도니까 앞으로 이게 좀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상반기까지 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걱정을 잘 안 하는 게 지금 공급 충격 때문에 생긴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석탄 가격으로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철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작년 1년 전에는 제가 이런 시클리컬 같은 에너지 소재 쪽으로 좋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꾸로 상반기까지 좀 빠질 거니까 그것 때문에 떼다 써야 돼서 걱정이 많았던 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역으로.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좋아지면 조선이 좋아질 수 있고 건설 업체들이나 중국 내에서의 경우라면 전방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신형 인프라 관련된 ESS나 혹은 이런 태양광 업체들 이런 애들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수혜를 보는 전방 산업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원자재 때문에 비용 압박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이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내년이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싸우더니 뒤로는 또 관세 협약을 또 이렇게 슬슬 하고 있었네요. 제가 보기에는 좀 컨택이 많이 늘어나는 티가 좀 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분명히 테크나 여러 가지 인권 규제 이런 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금융 분야하고 서비스업 개방 쪽은 중국이 종용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위아나가 최근에 좀 되게 강세인데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약간 모종의 개방을 하게 되면 결국에 중국도 위아나 강세를 계속 용인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위아나 역시도 저는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무역하고 금융시장하고 서비스업 개방은 양쪽이 겉으로는 그래도 주기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바이든 시대는 확실히 트럼프 시대와는 또 다르게 트럼프 형은 정말 앞과 뒤가 똑같이 강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강했는데 뒤에는 조금 유언스럽게 중국이 되게 무서워했죠. 아 예 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안금융투자의 김경환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윤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글로벌라이브 2부에서는 중국 시장 오늘 올해 2021년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 악재가 많았는데 한번 쭉 한번 살펴봤고요. 세 가지로 저희가 살펴봤죠. 그리고 2022년에는 또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세 아니면 사치세 또 재생에너지 이런 것까지 ESS 얘기까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임지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잃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